안녕하세요. 금융학과 배세영 교수입니다. 우리 금융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올바른 인성과 지성을 갖춘 금융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계, 통계 등의 기초 교과목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직무 역량을 특성화한 직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 교육과정과 더불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과 같은 이런 외국어와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IT교육과 서비스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과정을 연계 운영하여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금융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실무자 교육뿐만 아니라 직무에 필요한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년 동안에 전국대학 유사학과 중에 최상위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K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협, 미래세 대여증권, 한국투자증권, 유한타증권 등 30여 명의 학생들이 금융기관에 취업해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건양대학교 금융학과는 명실상부한 금융기관 취업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학과만의 특성화 전략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학과는 금융기관의 취업으로의 특성화 목표가 명확한 학과입니다. 건양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본기유발학기를 진행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진로 목표를 결정하고 관련 분야로의 경험과 준비가 시작됩니다. 목표 설정이 명확하고 일찍부터 그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으로 대학생활에서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학과는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기초과목을 배우며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진화된 금융전공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 직무 특성화와 관련된 전공교육과 실무교육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비교과 몰입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기 중 금융자격 몰입과정과 외국어 특성화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격과정은 단기 몰입과정으로 운영되어 자격취득 합격률을 높이고 외국어 특성화 과정은 3 플러스 1 제도와 방학 중 단기 몰입과정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특성화된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KAB 하나은행, 회계법인예교 등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현장학기 인턴 프로그램과 예약기업 시스템을 통한 채용연계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에서 실무적 지식과 역량을 쌓으며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인턴식 프로그램과 예약기업 시스템은 금융기관 취업이 높은 금융학과의 가장 큰 입걸음이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선후배 간 짝선배 짝후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두렵고 어색한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을 선배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궁금한 점들을 알려주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둘째, 다소 어려운 전공 교과목 수업을 위한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끈끈한 단합력으로 프로젝트나 과제 등을 진행할 때 피드백과 자료 공유를 하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가족 같은 분위기의 선후배 관계로 매년 졸업생과 재학생 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40여 명의 현직에 있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만나 직장에서의 경험과 학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진로 설계 등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건양대학교 금융학과는 여러분들과 새로운 글로벌 사회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금융산업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미래의 금융산업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